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4년을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세상보다 왜 한 달 먼저 교회는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CBDIP의 응답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일이 시작되고 나서 일이 시작되고 나서 뭔가 응답을 찾고 응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미리 붙잡으라는 거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한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리 먼저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주신 땅이다 그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주신 땅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 응답을 확인한 겁니다 그게 바로 CBDIP의 응답입니다 앞서가는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미리 앞서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CBDIP를 붙잡는 겁니다 미리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23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과 그 속에서 지금까지 성취된 말씀과 응답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붙잡게 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앞으로 주실 원단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12월 한 달 동안 2024년도를 위한 CBDIP의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답이 되는 이름입니다 이제 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청지기가 발표되어서 새로운 2024년의 시작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23년 한해를 돌아봤을 때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누리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큰 벽이 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나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제 문제 또 가정 문제 사람 문제 환경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냐 나의 문제냐 그 두 가지입니다 남의 문제 즉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주고 믿음으로 대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이런 문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게 뭐가 문제되냐고 복음이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굉장히 쉽게 답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내 문제에 부딪히고 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어떠한가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남에게는 그렇게 쉽게 답을 얘기하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에게 답을 줄 때처럼 복음이면 되고 글이 쏘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하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죠?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데 내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 관점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문제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당황하고 갈등하고 불평과 원망 낙심 가운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틀린 눈 잘못된 눈으로 바라본 결과입니다 홍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에게 홍의는 정말 죽음의 바다로 보여진 거죠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유일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모세는 홍의라는 큰 절망과 위기 속에서 홍의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바다를 쳐다보지 말고 뭐하라고요? 그 바다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문제 그 자체만을 보는 거죠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전혀 갈라지지 않았는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물이 가장 범람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입니다 발을 담글 때 발을 담글 때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의 물이 멈추게 된 겁니다 요단의 물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일 때는요 누구나 발 담글 수 있습니다 그거 건너갈 수 있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요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싸움 해야지 그게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즉 보는 것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틀리게 보고 잘못 보면요 영적 싸움 절대 시작 못합니다 틀린 눈으로 육신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 싸움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문제와 사건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 보게 만들고 틀리게 보게 만들고 그게 영적 선구안이잖아요 틀리게 보면 틀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계속 잘못된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중건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정사와 건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찾아오고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만나고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찾아오고 그러다가 인생 전체를 다 보내게 되는 거죠 2024년도에도 새로운 한 해에도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시험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미리 답안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답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에게 그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라면 그 병은 더 이상 나에게 병이 되지 못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정복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보다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구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물론 맞지만 사실이지만 구원의 문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그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로 인해 찾아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좀 가난하다 경제가 어렵다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환경이 좀 좋지 않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근본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의 백성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제 문제로 일평생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이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이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란 직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실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순간순간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참된 문제의 해결자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다른 걸 찾고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걸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붙잡죠? 왜 자꾸 틀린 걸 붙잡죠? 오직의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장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